문경복 옹진군수가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문군수는 협의회에서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서해 5도 야간 운항 허용, 항로 단축 2건을 건의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경계가 맞닿은 인천, 경기도, 강원도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 경기도, 강원도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